2005년 설립된 조은나무성품학교는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학교,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입니다. 7개의 특허와 천여개의 저작권으로 입증된 조은나무성품학교의 12성품교육은 태아, 영유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 부모,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을 지원합니다. 그 배려 덕분에 친구들과의 사이도 더욱더 좋아지고 더 친해지게 되죠. 성품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족이 함께 자라나고 내가 항상 밝아졌지. 항상 가면 우리 손자하고 고마워, 감사해, 사랑의 표현을 아주 많이 하고 청와대, 교육부, 국회 인성교육 심포지엄 매스컴이 주목한 조은나무성품학교의 성품교육은 백만의 부모, 교사, 아이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며 우수성과 탁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영숙 박사가 고안한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의 시비성품교육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국제특허로 탁월함을 인정받은 르하우 독서영재교육은 미주, 호주, 유럽, 중국에서 주목받으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조은나무성품학교 조은나무성품학교는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를 세웁니다.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좋은 성품입니다. 감사합니다.